어서오세요. 온도 체크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커피티. 우유 있습니다. 커피. 커피 대신. 우유 좀 쓰세요. 아침 안 먹었죠? 커피. 커피. 아니 왜 아침도 안 먹고 오신 분들이 다 커피만 잤어요. 속도 안 좋게. 속이 안 좋으니까. 저 커피 아닌데요? 아침 안 먹었잖아요. 군뚜하게 일해야지. 저는 우유를 못 마셔서. 커피. 우유를 못 마셔서. 우유를 못 마셔서. 그래서 내가. 우리 남편 주려고. 이거 하나 딱 가져왔는데. 혼자가 딱 먹어요. 비밀이야. 모래처럼 먹었어. 흐흐흐흐흐. 우리 화이팅해요. 황황황황. 오늘도 화이팅입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여보.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. 지찾에 맞아서. 같이 안들어와도 되는데요. 네. 네네.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이거 이유가 무슨 일이요? 당신 얼굴 한 번 봐. 옆방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손님이 있어갖고. 아주. 아니 저는 오늘 방금 내가 좋은 소식을 들었어. 아 그래서 오늘 밝으시군요? 여태 좀 그러다가. 저쪽도 잡아. 저쪽도 잡아. 저쪽도 잡아. 화장 난 거 아니고. 뭐 했어요? 와이틴 같은 거 없지. 아 그래서 좀 닦았다. 여기를 좀 닦았어. 그냥 놔두지 왜 닦았어요. 예쁜데. 예쁜데. 다른 것도 또 하는데. 근데 아까 강원도 김기순 의원님이 오셔가지고. 잘하고 지금 열심히 한다는데. 네. 자기가 부부가 사이하다고. 어떻게 자기가 정치로 그래 오래 해도. 2030이. 홍대표 때 이래. 올려둘지. 꿈에도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. 나 왔는데 좋은 얘기 안 해. 이 이걸 왜 자꾸 찍어. 아이고. 우리 남편 입보다 힘들어갖고 살 빠져갖고 그냥 옷이 쿨럭쿨럭하네. 아하하하. 내가 아프다니까요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아니 당신이 하도 안 됐어서 바쁘고. 몸이 하나 더 있으면 좋겠는데. 그만 찍자. 아니 그만 찍자. 그만 찍자. 아니 그만 찍자.